자, 103회 전산액의 1급 실무시험, 일진자동차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진자동차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관련된 문제네요.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입력된 내역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번 시험에서 보통 여기가 3개 정도가 수정이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보다 많은 숫자가 수정이 됐어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자동차 기출문제 화면 들어왔고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시면 일진자동차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됐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1348681692로 수정해 주시고요. 법인 등록번호 확인해 볼게요. 110-111, 1390-212, 대표자 김일진, 그 다음에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좀 잘못됐네요. 송산면, 마도북록이 돼야 되겠죠. 마도북록, 40. 그 다음에 업체도 잘못됐네요. 제조업이죠. 종목도 자동차가 아니라 종목도 자동차 특장이죠. 그 다음에 계엄 연월일을 보셔야 되는데 계엄 연월일이 잘못된 거죠. 보시면은 계엄 연월일이 지금 여기는 2016년 5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입력된 내역으로는 2016년 5월 4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6년 5월 6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조심할 거는 여기 보시면은 계엄 연월일이, 요거가 계엄 연월일이지, 그러니까 요 분, 요 분이 계엄 연월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여기,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에요. 맨 밑에 있는 날짜. 자, 이 날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좀 보시면은 마지막 관할 세무를 확인해 볼게요. 관할 세무서는 화성 세무서가 맞네요. 자, 그럼 우리가 수정한 내역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업태, 그리고 종목, 그리고 계엄 연월일. 이렇게 5개를 수정하니까 과거에 3개 정도 수정한 것보다 좀 많이 수정하는 꼴이 되겠네요. 3번 문제, 정기분 재무제표 중 아래의 계정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하였다. 수정 후 잔액이 되도록 적절하게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영업부, 수도강열비가 330만원이 275만원, 생산부, 가스수두료가 790만원이 845만원, 이렇게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가스수두료에 해당되는 금액, 요 부분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얘는 수도강열비의 수정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의 가스수두료를 790만원을 845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 가셔서는 수도강열비를 330만원에서 275만원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화면, 그 다음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가스수두료를 845만원 수정해야 되겠죠.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서 수정이 될 거고요. 요 금액은 기록을 해야 되겠죠. 554-485-000,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일단은 수도강열비부터 수정을 할게요. 수도강열비. 자, 이 금액이 275만원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또 수정할 게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 쪽에 들어가시면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554-485-000원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8,376만 5천원이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익여운 처분계산서 들어가겠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8,376만 5천원. 어, 이거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 금액 기록해야죠. 1억 2,166만 5천원. 이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2월 이익여금이 이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또 일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정하는 내역은 사실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신 다음에 가스수로 845만원 수정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5억 5,4485,000원 확인한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신 다음에 수수관비 275만원 수정하고 제품 매출원가의 단기제품 제조원 5억 5,4485,000원 수정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수정하면 그 이후에 단기순이익이나 혹은 상단에 있는 우리 미처분 이익여금이 일치하기 때문에 득점이 인정되겠죠. 여기까지 입력하면. 하지만 뭐 일치되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9월 26일 우리은행에서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이 만기가 도래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액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입금된 금액은 이 금액이네. 5,0423,000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금액 7만 7천원이 공제세액이 되겠죠. 이 7만 7천원에 해당되는 게 원천징수액을 받은 거. 이게 계정과목으로는 선납세금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선납세금. 그리고 이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죠. 보통예금. 5천만원에 대한 건 정기예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자에 해당되는 게 여기 50만원이 되겠죠. 이 50만원에 해당되는 거는 이자 수익으로 우리가 분개해 주면 되겠죠. 이들에 대해 우리가 분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9월 26일. 대변부터 할까요? 정기예금 5천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이 5천원. 42만 3천원. 선납세금이 7만 7천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3번은 결산을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에 대해 대손이 예상된다. 보충법에 대하여 설정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신 다음에 대손상각 1%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주세요. 설정액을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결산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에 대한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점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득점이 돼요. 자, 2022년 6월 4일 시행한 102의 전산액의 1급 본회차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일반 점표 입력을 나가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1번 문제는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난도가 상해 문제가 좀 출제됐다. 왜냐하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처분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난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잠깐 제가 붕괴를 좀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 보면 취득은 2400만원, 2021년도 말 공정가치. 이게 기초의 공정가치죠. 2800만원.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400만원의 평가이익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400만원의 평가이익이 존재한다. 그리고 2900만원에 처분했어요. 그럼 붕괴를 해보시면 보통예금에 입금돼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2900만원이죠. 대변에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얘가 투자자산 제시했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이 두 개 있잖아요. 코드가 178번 뒤에 코드예요. 그리고 얘는 2800만원이 된 거예요. 평가로 2800만원까지 한 거니까. 근데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아까 전에 400만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얘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이 처분할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도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대변 요소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없어져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없어져요. 그게 400만원이고요. 대변입이죠. 이게 이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죠. 참고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단기손익이죠. 500만원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문제는 그래도 조금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붕괴가 되겠어요. 1번 문제는 상위에 해당되는 문제 그래서 이론할 때는 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을 빨리 푸는 팁도 알려드렸죠. 이게 처분가와 치득원가의 차이야. 이 문제가 처분가가 사실은 얼마예요. 2,900만원이고 치득금이 2,400만원이니 5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해. 이것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붕괴를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7월 20일 보죠. 차변에 그래서 보통예금 2,900만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94 코드를 갖고 있네요. 400만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178번 코드 투자자산이니까 자, 2,800만원 대변에 이 차이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붕괴가 완성되면 되겠네요. 6번 문제 외화결제문제 중상 정도는 되죠. 근데 우리가 많이 대비했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좀 맞춰야 되는 문제 해외거래처인 에이스의 수출 선적일 11월 1일 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0달러 해소하였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요거는 좀 붕괴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대비했는데 차변에 보시면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어요. 이 금액은 2,000달러 곱하기 여기 11월 30일의 한율 1,150원이 돼요. 이게 230만원 나와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에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든 잡아야죠. A, B, A 쓰였네. A, S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요. 2,000달러고 자, 11월 1일 즉 선적일의 한율 1,100원이 되죠. 220만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대변입이니까 이익인 거고 결제에서 나오는 이익은 외환차익이라 그러죠. 참고로 외화환산이익은 기말결산에서만 나오는 사항이죠. 자, 이 분계가 입력이 되면 되겠네요.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자, 보시면은 11월 31일 차변에 보통예금 23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에이스 220만원 대변에 외환차익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득점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11월 16일 한국마트에서 대표이사 신윤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트북 한 대를 250만원에 외상으로 구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업무와 무관한 거예요. 업무와 무관하니까 이거는 우리 54번 불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54번 불공이고요. 거래처는 뭐 한국마트 공급가액은 여기 250만원 세액은 25만원 그 다음에 보니까 외상으로 구매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입력해 볼게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보죠. 메인 하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10월 16일 54번 불공 공급가액이 250만원 거래처는 한국마트 전자세금계산서였고요.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면 지출 2번이고요. 붕괴는 뭐 외상 혼합 상관없는데 혼합으로 할게요.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이런 경우 개정감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죠. 자,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하라 여기 거래처를 주의해야 돼요. 대표이사를 입력하면 되겠죠. 신윤철이 있는지 볼게요. 있네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약간의 뭐 계정과목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거나 거래처의 등록이 틀리면 거래처 등록이 틀리면 감점 1점 계정감은 틀리면 오답 처리되니까 주의해서 좀 입력해야 되겠죠. 1번은 1번 문제는 난도는 중상 정도는 충분히 되네요. 4번 문제는 11월 27일 당사는 본사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 철거한 후에 철거로부터 전자세액을 발급받았다. 구건물 철거 비용 3,300만 원이고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세액 3,000만 원 이 중 1,500만 원 보통액은 나머지 외상이다. 매입이고요. 세금계난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축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공이죠. 토지 불공 토지 관련됐기 때문에 얘도 난도는 중상 정도는 되겠네요. 유형을 잘 잡아야죠. 자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3,000만 원 부가 3,000만 원 거래처는 철거 전자역 불공 불공 대상인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혼합으로 체크할게요. 차변에 토지라고 우리 분계하겠죠. 대변에 보니까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이니까 보통 예금이 1,500만 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 여기서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덕양상사 99의 전산액 1급 실무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일반 점표 입력과 관련된 문제죠. 일반 점표 입력을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월 12일 보통주 만주를 주당 2만 원 주당 액면값 만 원 신주 발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발행대금 나비백 22억 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단 신주 발행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계정을 조회해서 처리한다. 이 표현이 없어도 조회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우선상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관련 계정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사항이죠.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입금된 보통 예금은 만주 곱하기 2만 원이라 2억 원이 입금된 거예요. 대변에 자본금은 만주 곱하기 만 원 1억 원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억 나오는데 뭘 조회하라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메인화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로 해당 날짜 조회해 볼게요. 11월 12일 자 자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는지. 자본 조정에 있겠죠. 어 있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 있으니까 대변에 얘 2천만 원 먼저 우선상계 그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5번 문제가 여기에 차에 일반 연표 입력 중에 가장 까다롭다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대비한 거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2억 원 대변에 자본금이 1억 원 이건 액면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 거 대변에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자본 항목 우선상계를 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는 잔액까지 2천만 원 있었던 거 확인했었죠. 그리고 대변에 이게 초과되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할게요. 5번 12월 9일 공장 건물 임대인인 동급 개발로부터 임차료 440만 원 부가세 포함과 공장 전기 요금 77만 원 부가세 포함 전자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 매월 9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매입이고요. 근데 세금 계산서가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어요. 자 입력해 볼게요.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조심할게요. 여기 임차료 44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400만 원 공급가액은 부가세도 70만 원 되겠죠. 47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하라 그랬고 거래처는 동국 개발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였고요. 붕괴는 혼합 체크할게요. 차변에 여기서 보시면은 임차료 공장이니까 500번 때 임차료 400만 원 차변에 두 번째는 전기요금 전력비 공장이었죠. 500번 때 전력비 70만 원 대변에 당자수표 발행해 이건 당자예금이 되죠. 우리가 지급하는 쪽이니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 30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한울로부터 매입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매입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 12번 영세 매입이 되겠네요. 50%는 동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나머지 6개월 만기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 자 입력해 볼게요.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한울이 되겠네요. 자 입력해 보면 메인메이체 전표 입력 제가 아까 좀 튕겼던 것 같아요. 12월 30일 자 52번이죠. 유형이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거래처는 한울 전자였고요. 분개는 혼합으로 체크할게요. 차변에 원재료가 맞고요. 대변에 50%니까 2,500만 원은 동사발행 어음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있었던 거네요. 2,500만 원 그리고 이 어음은 동사발행어음 그러니까 한울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한울의 어음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 어음이 되겠죠. 한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유형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11월 2일 중앙전자로부터 부품을 매입 매입 대금 13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치 일 분실하여 일반 전표를 해결 처리하였으나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분임을 확인하였다.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된 걸 삭제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거네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 11월 2일로 가볼게요. 그럼 이 문제 이 분개를 삭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해당 날짜 11월 2일 자 그래서 여기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61번 현과 공급가액 13만 2천 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12만 원 12천 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처는 중앙상사 음 분개는 뭐 현금이었으니까 1번 누르면 되겠네요. 자 97의 전산액의 1급 성모기계로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거래처 등록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이월 문제죠. 받으러움과 미지급금 에 대해서 현재 여기 4개의 회사에 대해서 올바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이월 들어가신 다음에 먼저 받으러움을 들어가신 다음에 송강산업은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강림상사는 128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금에 들어가신 다음에 더라벨은 360만 원 그 다음에 통진 흥업을 하나 추가 입력하죠. 250만 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메인 매출 연표 입력을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8월 21일 새로운 기계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자원의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장치 220만 원 매각하고 전자세 발급받았다. 잔해 전액 전부 어음을 받았다. 유형자산의 처분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계산해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가와 처분가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죠. 장부금액과의 차이죠. 장부금액은 치득원가에서 감가상한 누계액을 차감한 거죠. 이 금액에서 처분가는 22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에서 200만 원이 처분가가 되겠죠. 장부금액은 치득원가 8천만 원에서 감가상한 누계액 7,700만 원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나오는 거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1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8월 21일 11번 과세 매출 품목은 기계 기계장치 해야 되고요. 공급가액은 200만 원 되겠죠. 거래처는 한국자원 전자세금 계산세 없고요. 1번 분계는 혼합처리 해야 되겠네요. 대변에 기계장치가 치득원가로 감소하죠. 8천만 원 차변에 감가상한 누계 기계장치 207번 코드 해야 되고요. 77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모두 어음을 받았다. 근데 이게 재고자산의 처분이 아니니까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겠죠. 차변에 100만 원 비잖아요. 이게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어맞으면 일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손으로 연습을 해보면 이 금액과 처분손익이 일치하는 걸 확인해서 이렇게 일치하는 게 확인돼서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월 30일 렌트로부터 11월 1일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 배기량의 2074인승 수용차에 대해 11번 임차료 60만 원 부가수 6만 원 전자세용에 수치하였다. 그리고 11월 분 임차료는 12월 11일 보통예금에서 이체될 예정이다. 일단 매입이고 지금 세용기 안 썼지만 이게 비영업료 소용수용차에 해당이 되죠. 불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54번 불공제가 되겠어요. 품목은 차량이라 하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60만 원 품목은 채점기지 아닌 차량보다는 임차료가 조금 더 적합하네요. 거래처는 렌트고요. 전자세용기안원서 불공제사에는 비영업료 소용수용차 분계 혼합으로 체크하고요. 차변엔 임차료가 되는 거죠. 영업분위가 800번 대 임차료 대변엔 나중에 준다니까 이게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죠. 문제 5번 9월 5일 판매 부서에 사용한 A4용지 10박스를 11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여 공급가액인 10만 원에 대한 소모품으로 해계 처리했다. 결산일 현재 4박스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문제 그러니까 10박스 중에서 4박스가 남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뭘로 처리했어요? A4용지를 구입할 때 소모품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차변에 비용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한 건 사용분이니까 이게 6만 원이죠. 왜냐하면 10박스가 10만 원인 거잖아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제외하면 10만 원이고 한 박스당 만 원이고요. 6박스가 사용됐으니까요. 대변에 그리고 소모품비는 판간비가 되는 거죠. 대변에 소모품이 되겠죠. 2분기가 입력이 되면 돼요. 일반전표 입력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이 되겠죠. 2번은 2021년 5월 1일 공장화재 보험료 1년분 360만 원 보통예금 납부하고 전에 보험료로 처리됐어요. 내년에 속하는 것만큼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급비용 처리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360만 원이고 1년치가 자 10위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오고요. 자산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내년에 사용되지 않은 4개월이죠. 그래서 120만 원만큼 선급비용을 증가시켜요. 기준에 있던 보험료를 감소시키면 되죠. 공장보험료나 제조원가 처리되겠네요. 2분기가 입력이 들어가면 돼요.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기준에 현금 시재가 부족한 현금과 부족 계산하였던 차변 잔액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대변으로 현금과 부족이 없애지면서 차변에 잡선실 처리하면 되겠죠. 자 현재 95회 전산회계 1급 회사 0953 옥산테크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문제 2번에 일반 전폐 입력 보도록 할게요. 7월 3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 1500만원을 한국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기계장치 가치의 증가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 표현했으니까 이건 무엇을 말해요. 바로 자산 처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자산은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되겠죠.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화면 일반 점표 입력 들어가보죠. 7월 3일 그 차변에 기계장치가 되는 거죠. 금액은 1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죠. 정리하면 차변에 기계장치 1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원 이렇게 하면 득점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5번 결산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뭐예요? 1번은 주식평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고요. 2번은 유동성 대체 수동 붕괴 3번은 대손 대손 자동 붕괴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전년도 말 공정가치 당해년도 말 공정가치 그러니까 취득을 오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공정가치 3200만원이고 기말이 2800이 되니까 400만원만큼 평가 400만원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400만원 감소시키되 이 문제는 우선상계가 있죠. 전기 전에 200만원 상승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200만원 우선상계하는 거죠. 자본 항목이니까 우선상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초과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원 이렇게 우선상계까지 물어본 붕괴가 되겠네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입력해 볼게요. 일반연폐 입력 12월 31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고요. 123위 유동 178위 비유동 400만원 차변에 우선상계가 있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번째니까 자본 항목이고요. 얘부터 우선상계 200만원 차변에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2번 문제는 유동성 대체인데요. 장기 차익금 지금 현재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출문제 연도 실기 처음 할 때 나오죠. 단기는 2021년이 단기가 됐네요. 자, 됐어요. 그럼 만기를 보는 건데 2021년 말이니까 얘는 유동성 대체에 일어나고 얘는 아직 유동성 대체가 필요 없죠. 이 부분만 유동성 대체에 대한 붕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익금을 없애면서 2에 해당되는 거죠. 거래처는 한일물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2500만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개념값은 한일물산으로 잡으면 되죠. 2500만원 이렇게 붕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입력해 보면 차변에 장기 차익금 한일물산 2500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한일물산 다 거래처 잡아야 돼요. 25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득점이 되겠네요. 3번은 이제 대손 문제인데 대손은 지금 매우 쉬워진 편이에요. 1% 대손 설정하시오.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할게요. 메인화면에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엔터 1월부터 12월 과거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판간비에 들어가서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그리고 과도러움이었나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입력을 했는데 지금 여기 대손상각이라 나왔잖아요. F8 누른 다음에요. 여기 1% 설정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1%로 설정됐잖아요. 지금 이제 2%라면 2% 수정하는데 1%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 그냥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결산 반영만 누르면 돼요. 자동으로. 결산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냐. 그걸 하면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원래 이 숫자를 입력할 숫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득점이 안 되고 점표 추가 버튼까지 눌러야 득점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대손이 매우 쉬워졌어요. 자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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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